5분 전 15분 전 하면 이거 알바 해라 재워주지 돈 주지 할 일 없지 얼마나 좋아 제가 하겠습니다 야 지금 너 뭐 하냐 뭐 어때 알바가 똑똑이 잘 할 수 있자나 아무래도 해도 실력이 없으면 잡지 말든다 하자고 배틀 사장님들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주문진 터미널을 절차를 다 한다고 손잡아 잡지 말고 자 출발할게요 꽉 잡으세요 왜 안되면 되지? 쇼핑 그렇게 다 시간에 내리는게 아니야 총려 5만 뷰? 무조건 이겨야겠네 흥년이 싸 으 и